오프레이트에요. 오프레이트가 어떤 의미인지 각각의 블록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거에요. 먼저 오프레이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 오프레이트가 어떤 의미일까요? 오프레이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동작하다, 작동하다, 움직이다, 변화하다 이런 것들이 다 오프레이트입니다. 동작하게 하는 뒤에 OR이 붙게 되면은 오프레이터를 해서 동작하는 사람, 하는 사람, 혹은 일하는 사람, 움직이는 사람 등등등등. 사람인데 컴퓨터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오프레이터는 재료를 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에요. 재료를 인풋이라고 합니다. 인풋. 인풋을 가지고 뭔가,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코드. 오프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제를 하나씩 보면서 보죠. 첫번째, 플러스라고 하는 오프레이터가 있습니다. 플러스라고 하는 오프레이터는 치워버릴까요? 지우고, 다 지워버리죠. 다 지우고, 얘만 남겨놓을게요. 플러스, 요렇게 넣고, 플러스라고 하는 오프레이터에요. 가운데 있는 건. 십자모양, 이게 플러스 오프레이터입니다. 얘는 1이라고 하는 재료와 2라고 하는 재료를 합쳐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 만들어낸 결과가 뭔지 보죠. 지워서, 한 3초 정도. 클릭해볼까요? 자, 하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3. 이 3이 결과에요. 그죠? 결과.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하는 오프레이터는 1이라고 하는 재료와 2라고 하는 재료를 합쳐서 그런 다음에 3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마이너스도 비슷한 거에요. 마이너스를 볼까요? 이번에는 3, 마이너스 1이에요. 3에서 1을 빼기. 빼기를 마이너스라고 그래요. 3에서 1을 빼라고 하는 것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오프레이터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더하기 2. 그런 다음에 2를 대내라. 전체가 또 하나의 오프레이터죠. 오프레이터 속에 더하기 라고 하는 오프레이터 속에 빼기 라고 하는 오프레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럼 결과를 뭔가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볼까요? 클릭하니까 4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그죠? 4과 결과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도 있어요. 곱하기를 또 하나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3과 2를 곱해보라는 거에요. 3과 2를 곱하는 것이 여기 있는 곱하기 오프레이터. 곱하기 오프레이터는 영어로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곱하기 오프레이터는 3과 2라고 하는 재료를 받아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에서 마이너스 오프레이터가 1을 빼고 그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에서 더하기 오프레이터가 다시 2를 더하게 하는 거에요. 그죠? 이걸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그림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에서 3. 한 칸, 두 칸, 세 칸. 이게 3이에요. 세 칸이고. 세 칸 곱하기 2니까 세 칸이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만큼 됐어요. 이만큼 해서 1. 하나만큼 빼죠? 얘를 뺍니다. 빼니까 이만큼 뺐어요.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두 개를 대요. 다시 두 개를 뺐습니다. 그럼 전체가 몇 개일까요? 하는 거에요. 그죠? 간단하죠? 결과 그게 참에서 2를 곱하고 1을 빼고 다시 2를 대라고 하는 거에요. 오프레이터 전체 더하기 오프레이터 속에 빼기 오프레이터가 들어있고 빼기 오프레이터 속에 곱하기 오프레이터가 들어있는 거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클릭해서 보면 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났네요. 7이 맞나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그죠? 7개 칸이에요. 칸이 잘 보이게 이렇게 끄므로 쳐볼까요? 7개. 1, 2, 3에서 쭉 가니까 딱 7까지 나오죠. 그죠? 그게 오프레이터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픽 랜덤 1, 2, 10. 1과 10 사이에 그 사이에서 랜덤 임의로 픽 하나를 골라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픽 랜덤에서 얘를 3자리에 딱 넣을게. 1과 뭔가 좀 길어졌어요? 길어졌는데 이거 잘 보이게 다시 한번 잘 보죠. 자, 요런 그림입니다. 먼저 1과 10 사이에 숫자를 하나 고르고 그런 다음에 그것에 2를 곱해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1을 빼주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2를 대주란 말이에요. 그죠? 더하기 오프레이터 속에 마이너스 오프레이터가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오프레이터 속에 곱하기 오프레이터가 들어가 있고 곱하기 오프레이터 속에 픽 랜덤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놓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가 놓을지 컴퓨터가 골라내는가 말이에요. 컴퓨터가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를 선택할 수도 있고 3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1과 10 사이의 숫자를 아무거나 선택을 컴퓨터 갈 거란 말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뭘 선택할지. 그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결과를 보면 짠! 해서 보니까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니까 클릭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여기 있는 것을 다시 클릭해 보자. 그러니까 3이 나왔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한 번 더 하니까 이번에는 13이 나왔어요. 또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이번에는 또 3 또 클릭하니까 19 그러니까 뭐가 놓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것이 픽 랜덤입니다. 다음에 뭐가 뭐가 크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 얘만 뽑아서 하나만 뽑아서 2 다 집어넣을게요. 1과 10 사이에서 뭔가를 골라내는 것이 그 값이 5 보다 크면 크면은 say 뭐라고 할까요? say 그레이트 말고 not 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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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3초간 얘기하도록 할 거에요. 그래서 if 문장을 가져와서 한번 해보죠. if 문장 자, if 문장 보다는 if else가 낫겠다. 그죠? if 1과 10 사이에서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값이 5 보다 크면은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5 보다 크면은 요렇게 그레이트 그렇지 않으면 not 그레이트 smaller larger 할까요? larger than 5 5 보다 큰 숫자를 선택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pick a smaller 더 작은 number than 5 5 보다 작은 number 선택했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해볼까요? 그래서 고양이 크기를 좀 이렇게 해서 자 고양이를 여기 있죠? 그래서 클릭해 봅니다. 그러니까 pick a large number than 5 큰 숫자를 선택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선택해보자. 이번에는 또 선택하니까 이번에는 small number than 5 작은 걸 선택했어요. 근데 뭘 선택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컴퓨터가 1과 14에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크다 라는 뜻이에요. larger than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얘를 larger than 그렇죠? larger than 얘는 smaller than 얘는 얘는 equal to equal to 같다는 equal to 무엇이 11 보다 크다 그러면 larger than 무엇이 괄호 속에 뭔가 있겠죠? 괄호 속에 있는 뭔가가 10 보다 작으면 smaller than 더 작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까요? 이번에 다른 거 넣고 오프레이터에서 다른 거 이것들이에요. 얘는 작다 얘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pick random 1 to 2 1과 2 사이에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것이 만약에 1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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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그때 it's 1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it's 2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1과 2 사이에서 랜덤하게 선택을 하면 얘는 1이 되거나 아니면 2가 선택되거나 둘째 선택한 것이 1과 같으면 그럴 때는 it's 1 하나다 1 1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2 얘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게 equal to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볼까요? 들어와서 클릭하니까 it's 1 처음에는 1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하니까 또 1을 선택을 했네요.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1이에요. 계속 1만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한번 더 어? 계속 1만 선택하고 있네? 제가 뭘 잘못했나요? 2 2 그러네요. 그러네. 뭐냐니까 여기 스크래치에서는 1, 2, 2 하면 뒤에는 이거는 빠져요. 1과 2 사이에서 뭔가 선택하려면 1, 2로 하는 것이 아니라 1, 3로 해야 돼요. 그러면 1을 선택하거나 혹은 2를 선택하거나 둘 중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에서 1과 3 사이라고 했잖아요. 1과 3 사이라고 하는 것은 1을 포함해서 1과 2 까지에요. 3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니까 이번엔 2 나왔죠? 글자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더 선택하니까 이번엔 1 그죠? 1과 2가 번갈아 가면서 혹은 1이 나오거나 혹은 또 1이 나왔어요. 또 한번 더 그려볼까요? 또 이번엔 2가 나왔어요. 그죠? 이것이 밑에는 equal2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는 한번 볼까요? 얘는 어... 만약에 지금은 false입니다. 그죠? false이고 음... 보자 여기다 하나 다 넣어볼게요. 1은 1이다. 1은 1이다. 맞나요? 1은 1이고 그리고 얘를 duplicate 해서 이만큼 넣어볼게요. 넣었어. 1은 1이고 2는 2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그리고 2는 2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것도 참이죠? 참이고 참이면 둘 다 참이면 얘는 참이래요. true 나오죠? true는 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잖아요? 그러면 거짓이 나요. 둘 다 거짓인 경우에도 1은 2고 2는 3이다. 둘 다 거짓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false입니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OR도 볼죠? OR도 비슷합니다. OR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그냥 참이에요. 지금은 둘 다 거짓이죠. 얘가 그죠? 왼쪽도 거짓이고 오른쪽도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 얘는 참이에요. 하나만 참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는 참이 돼요. 그죠? 둘 다 참이라도 당연히 참이 됩니다. 둘 다 참인 경우에도 참이죠. 이게 OR이에요. OR Operato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영어로 정리를 할까요? 얘는 AND Operator AND Operator 이렇게 이렇게 얘가 OR Operator 그리고 얘는 NOT Operator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NOT Operator 뭐냐니까 얘는 참이면 참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떼고 여기가 NOT 해서 그런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서 넣으면 되겠네. 듀플리키드 해서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맞춰보세요. NOT 참은 그짓으로 그짓은 참으로 거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얘는 참이 될까요? 그짓이 될까요? 전체가 퀴즈 참이에요? 그짓이에요? 짠! 참이죠. 그죠? 얘가 참이잖아요. 그죠? 얘는 거짓인데 어머나 어머나 됐습니다. 만약에 얘가 3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둘 다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거짓 그죠? 만약에 얘를 3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NOT 얘만 뽑을게요. NOT 3 equal 이다.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안에 있는 것이 거짓이죠? 거짓을 NOT 이라고 했으니까 참이 되죠. 이건 참이에요. 그죠? 이게 참이면 어떻게 되나요? 2 다 2는 참이죠. 참인 것을 NOT 반대로 해주니까 이번에는 false가 되는 거죠. 이해 되시나요? 자 이게 AND OR NOT 오퍼레이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JOIN이 있어요. 조인 오퍼레이터 조인 애플 앤 바나나 입니다. SAY 이것만 뽑아줄까요? 뽑아서 오고 얘는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우자. 조인 오퍼레이터 얘는 조인 오퍼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문자로 적으면 더 잘 보이겠네. 조인 오퍼레이터 얘는 NOT 오퍼레이터 얘는 OR 오퍼레이터 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얘는 AND 오퍼레이터 AND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규어로 표시합니다. equal equal to 오퍼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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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게 돼요. 이게 이렇게 서로 인기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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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겁니다. 자 조인 오퍼레이터는 두 개의 문자 단어를 하나로 합치는 거에요. 그래서 어 조인 애플 앤드 바나나 이 두 개를 합쳐 볼까요. 합치면 thing 애플 바나나 이렇게 두 단어를 합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죠. 그게 조인 오퍼레이터 반의칭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레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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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볼까요. 레덜 원 오버 애플 이에요. 자 이게 어떤 말이냐니까 애플 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애플 은 apple 입니다. 그죠. 여기서 레털 첫 번째 레털 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레털은 뭐예요. 이게 a죠. 그죠. 잠깐만 a 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짠 a 가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 두 번째 애플 에서 두 번째 글자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 보면 두 번째 글자는 뭐죠. 그렇죠 p 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클릭하면 p 딱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리고 length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length length of 이렇게 써야 할께요 length of apple 얘는 무슨 말이냐니까 apple 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개의 글자로 만들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length 에요 몇 개로 되어 있나요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니까 클릭해서 보면 5 숫자 5가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되어 있네요 얘는 참과 그짓을 묻는 겁니다 참과 그짓을 묻는 거니까 음 얘는 if 문장 같은데 넣어야 되겠네요 if 에 넣을까요 아니면 여기 not 간단하게 그냥 not 에 넣고 말래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 부분만 보죠 apple이 contain a apple 이라고 하는 단어에 a 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때요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yes 잖아요 yes 인데 앞에 not 을 붙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no 가 되죠 그러니까 false 가 넣을 거 아니에요 클릭하면 false 여기다가 a 에다가 우리가 t 를 넣읍시다 apple 라는 글자 속에 단어 속에 t 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죠 폴스죠 폴스인데 not 을 붙였으니까 true 가 나옵니다 그죠 contains 포함하고 있느냐로 물어보는 겁니다 contain은 포함하다 뜻이에요 이렇게 contain 포함하다 같다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어서 어떤 단어인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있는 것은 mode 와 round 와 abstract 인데 이거는 산수에요 산수인데 목과 나머지 요런 것들이에요 라운드 요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자 하나씩 가져오겠습니다 먼저 숫자 숫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30 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7 넣는거죠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2가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30을 7 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남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모듈러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단어를 적어 드릴게요 그죠 나머지 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10을 숫자 10을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뭐가 남을까요 클릭하니까 1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볼까요 자 다시 그림을 합니다 이렇게 10개를 더 만들게요 그래서 이게 9개 가져왔는데 잠깐만 복사를 해서 이렇게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가운데도 두고 글자 크기도 조금 키울까요 1부터 10까지 있죠 여기 이걸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3으로 나누면 3이 하나 들어오죠 하나 떼내고 또 3이 또 하나 나오죠 또 하나 또 떼내고 또 하나 넣어줘 또 떼내고 그러니까 총 3이 몇 개 빼냈어요 하나 두 개 세 개 세 개를 빼냈어요 세 개로 3으로 세 개를 빼고 남아 있는 것은 몇 개 남아 있나요 이게 하나 남아 있잖아요 이게 나머지 이해되시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걸 넣어볼까요 그래서 그게 오 잘못 눌렀네 이게 모드 모드 오프레이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키즈 간단하게 내볼까요 만약에 5를 3으로 나누면은 모드는 얼마일까요 2, 6, 6 맞춰서 그렇죠 그렇죠 2가 남죠 그렇죠 5 속에서 3 그림을 한 번 더 볼까요 1, 2, 3, 4 여기에요 얘네들은 다 지워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 지우고 5를 3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3이 몇 개 들어가나요 하나 들어오고 남아 있는 것은 2개가 남았죠 이게 나머지 그렇죠 자 그리고 라운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라운드는 뭐냐 하니까 음 첫수점 이하를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1.2 를 라운드 하면은 이렇게 1이 나요 그러니까 점 이하에 있는 부분은 버리는 걸 버리는 것을 라운드라고 해요 만약에 1점이 아니라 4.2, 1, 3, 4, 5 라고 하는 이런 숫자 소수점이라고 해요 소수점 이하로 많은 숫자가 있을 때 이걸 라운드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4가 나오죠 소수점 이하에 있는 값들을 다 버리는 것을 라운드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소 시간에 공부를 했죠 아직 공부 안 하셨으면은 좀 있으면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앱스도 있습니다 앱스는 앱스트랙트인가 앱스트랙션 앱스트랙션 절대값이라는 거에요 abs abs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의 절대값은 3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3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그림을 볼까요 그래서 얘도 다 씌워버리고 0 있고 1, 2, 3, 4 쭉 연결됩니다 그리고 글자를 좀 키워야겠다 그죠 얘를 24 정도 하고 가운데로 두고 가운데로 두었어요 0에서 왼쪽편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절대값은 한 칸, 두 칸, 세 칸 몇 칸 전체 칸은 세 칸이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3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0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0은 빼요 마찬가지 얘도 몇 칸이에요 얘도 세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3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절대값이라고 얘기합니다 0으로는 abstraction, abstract, abs라고 얘기합니다 abs 절대값, 절대값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크기만이 부호만,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는 무시하고 크기만을 생각하는 것 그게 절대값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도 살펴봤는데 여기 있는 오퍼레이터들은 우리가 상수 시간에 또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시켜주셨습니다 시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